뭐 슬피둥을 활동을 했던지가 10년 전인데요. 그 전에 이제 뭐 10살부터 해서 10년을 했으니까 지금 20살이거든요. 마음은 20살인데. 근데 저보다 먼저 했던 선배님들이 오늘 들어오면서 그냥 준호형 공연을 내가 해야지 하고 이 힘든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준호 선생님의 볼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신년을 심플이라는 걸 들려드릴 겁니다. 여기 일단 무대에 오시면은 아까 김용우 선배님이 장굴 치셨다고 그랬죠. 또 그때 바로 다음에 장굴 치신 선배님이 계시고 또 여기 또 그저 그때 꽹과리랑 여러가지 파악해내셨던 선배님도 계시고 뭐 다들 무대에 올라오겠습니다. 얼굴 아시는 분들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퍼커션의 장재호 선배님. 삶의 유명이 성장입니다. 이제 단척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생생의 원예 성장입니다. 공감의 풍선주 성장입니다. 아나清 Karl호의 법률anza입니다. 최근에 김윤선 성장입니다. 아재는 조동우 성장입니다. 그리고 수리와 대금을 지지하신 성전이 없어서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이 무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심플이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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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